이제 제 속을 모르겠으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뭐냐 지금? 니가 나 몰래 약을 팔았어? 이래서 모든 미안해가 중요한 거야 그 돈! 아무 데가 없거네 박태진이 드디어 일을 벌이기 시작했네 명련등 압수수색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재경씨랑 윤진씨 찾아오면 이거 전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뭐가 들었죠? 권진왕 너 윤 선생 처음 본 거 아니지? 아 진짜 다들 왜 이러세요? 잘 봐 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